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다섯 번째,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MJ 드마커가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, 그 즉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법 다섯 가지를 알려줍니다. 그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이제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방법은요. 바로 규모의 개명입니다. 규모의 개명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. 저녁 식사와 영화가 아닌 삶과 자유를 쟁취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규모의 개명은 우리가 규모를 키워나가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소득은 커지고요. 거기에 삶과 자유까지도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규모, 소득이 폭발해야 됩니다. 그 규모, 소득의 규모가 10만원, 20만원이 아니라 천만원, 이천만원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게 꾸준히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. 이를 열면은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자산가치 시스템. 두 번째, 복제. 세 번째, 양적 규모 혹은 크기의 규모. 네 번째, 수익성입니다.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규모가 커져서 소득이 폭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이거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자산가치 시스템. 여러분들의 상품이나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앞서 논의한 네 가지 개명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이번 다섯 번째예요. 그 앞서의 네 가지는 이전 영상을 보시고요. 이 네 가지 개명에 따라서 사업을 하십니다. 상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.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산가치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됩니다. 상품이나 서비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내가 뭔가 그 상품이 아무리 잘 팔려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자산가치 시스템으로 진화시켜야 한다. 두 번째, 두 번째는 복제인데요. 당신의 자산가치 시스템은 반드시 복제 가능하거나 손쉽게 다수의 단위나 위치나 체인의 형태로 복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. 우리가 이 복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. 소프트웨어. 한 번 개발해 놓으면은 이거를 복사하기 굉장히 쉽잖아요. 컨트롤 C, 컨트롤 V 넣으면 다 복사되잖아요. 그렇게 복사가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한 번 내가 좀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한정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소득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. 책도 마찬가지죠. 제가 원고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. 원고 작업을 한 번 해놓으면은 이걸로 이제 인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천권 찍고 만권 찍는데 내가 책 한 거 쓸 때 그 천배, 만배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란 말이죠. 이런 식으로 복사가 쉬워야 됩니다. 복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. 세 번째, 양적 규모 혹은 크기의 규모입니다. 복제는 반드시 양적 규모나 크기의 규모 둘 중 하나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. 양적으로 굉장히 무한정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나 책처럼 수만부, 수십만부 이렇게 복제가 쉽게 가능하거나 아니면 크기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. 크기의 규모는 대표적인 게 주택입니다. 우리가 오피스텐에 아파트를 하나 사도 놓습니다. 하나 놓으면 월세가 나오죠. 근데 이걸 천만 채, 백만 채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이런 부동산, 주택을 우리가 임대해서도 충분히 원하는 소득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규모, 크기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20가구에게 주택을 제공한다지만 양적 규모로는 작죠, 20가구는. 하지만 크기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수익성입니다. 이 수익성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첫 해부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. 그래서 뭔가 10년, 15년 후에 먼 미래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.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? 10년째 아무런 소득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버티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. 그래서 당장 창업 첫 해부터 수익이 나줘야 된다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MJ 드마코가 기대값이라는 걸 얘기합니다. 기대값. 기대값이라는 걸 써놓고 뭐라고 구제를 달았냐면요. 수백이 아닌 수십억을 위해 공을 굴려라. 우리가 로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대값 때문에 있습니다. 우리가 로또를 하면 안 되는 이유. 로또를 하면 하는 사람은 심리인인 거죠. 한 번 내가 잘 찍어서 1등이 된다 하면 10억,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평생 벌 돈을 한 번 우연실에 맞추기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거죠. 하지만 MJ 드마코가 로또를 하지 않는 이유. 로또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대값인데요. 기대값은 뭐냐. 로또의 당첨 확률은 825만 분의 1이잖아요.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내가 낸 5천 원보다 훨씬 낮은 숫자라는 거죠. 즉 5천 원어치 사면은 5천 원보다 낮은 기대값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이런 기대값이 낮은 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승부수를 띄우거나 뭔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또 스케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이 됐어요. 그런데 1등 당첨금이 고작 100달러인 거예요. 그럼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? 당첨 1등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고작 100달러밖에 안 준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스케일, 즉 보상을 고려하셔야 됩니다. 내가 어떤 일을 뛰어들면 당연히 목숨 걸고 하셔야 될 겁니다.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런데 이 보상이 작다? 이러면 헛수고를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한다? 이럴 때는 항상 이 스케일을 고려하셔라. 얼마나 큰 수익이 나에게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. 이 상한성이 막혀있지 않은 거. 우리가 카페를 열어요. 카페를 열어서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커피 잔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. 커피 하나 뽑는데 예를 들어서 1분을 걸린다고 할게요. 그러면 1시간 60잔밖에 못 파는 거잖아요. 루션을 많이 파는 거죠. 그럼 이게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C, 컨트롤 V 혹은 다운로드 한 번 돈을 버는 거잖아요.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1분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운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뭔가 스케일이 굉장히 급증할 수 있는 거. 굉장히 기하급수가 커질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3대 스케일 확장 전략을 MJ 드머커볼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. 첫 번째가 집판 전략이고요. 두 번째가 체인 프랜차이즈 전략이고 세 번째가 채널 전략입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집판 전략은 가장 선호되는 스케일 확장법이에요. 직접 최종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. 여러분들의 제품을 여러분들 고객에게 파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죠. 내가 만든 제품을 다른 내 고객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손쉽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집판 전략을 하시면 우리가 손쉽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.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보이죠. 내가 내 상품을 내 고객에게 직접 집판한다. 아무래도 뭔가 나라는 존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직관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스케일 확장법입니다. 두 번째 체인 프랜차이즈 전략입니다. 체인 프랜차이즈 전략은 단위체 증식 전략이라고 MJ트마크가 설명을 합니다. 특정 지역 상권에 발을 붙인 채 복제, 체인, 네트워크 마케팅,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다수의 시장에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.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? 미국의 스타벅스,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있죠.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했죠. 그래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할 수 있죠.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체인 프랜차이즈 전략도 굉장히 좋다. 세 번째는 채널 전략입니다. 매출이 제3자 유통 채널이나 소매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을 만듭니다. 화장품을 만들어서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집판 전략을 통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것도 물론 만나는 고객 수에 따라서 내 스케일을 키울 수 있죠. 하지만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내가 직접 뛰는 거 플러스 이마트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랄라브라라든지 이런 체인에 내 상품을 납품을 하는 거죠. 그럼 나 대신 내 상품을 그 채널들을 통해서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판매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수 있겠죠. 이런 채널 전략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진 아이템이나 사업, 아이디어,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하급수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.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M.J. 드마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총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 다섯 가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려는 아이템, 내가 하려는 사업 이런 것들이 어? 정말 이게 되는 건가?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한선에 막혀있지 않고 복제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내가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올인을 하라는 겁니다. 미리부터 막혀있는 이런 추월차산 5개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 돈은 돈대로 못 버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M.J. 드마크가 제가 다섯 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. 아니 총 여섯 개 영상이죠. 여섯 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 여섯 개 영상을 쭉 보시면서 아 여기에 속하는 이 추월차산 5개명에 속하는 아이템들을 해야지만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만큼 그거에 몇 배 이상으로 수익이 돌아오겠구나 이거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다섯 가지 총 말씀드렸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